뜨거운 그리고 다정한 입으로 하는 애무 그거 받고 싫다 할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옥인의 TV입니다. 어떤 아이가 휴일 날 바깥에서 막 뛰어놀다가 갑자기 집에 들어와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집에 비밀번호 키로 된 거를 뚝뚝뚝뚝 누르고 샥 들어왔어요. 뭐 그런데 엄마가 마루랑 부엌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방문을 샥 열어봤지 뭐예요. 그랬더니 안방에서 엄마 아빠가 열심히 사랑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아이가 눈만 껌뻑껌뻑 거리면서 멀뚱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엄마랑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갑자기 당황한 나머지 급하게 나온 말이요. 떼끼 이놈아 왔으면 왔다고 말을 해야지 왜 그러고 쳐다보고 있어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글쎄 이 아이가 배시시 웃으면서 이 엄마가 바쁠 땐 말 시키지 말라고 그랬잖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네 엄마 아빠가요 정말 열심히 몰입을 해서 사랑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부부간에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거는요. 어느 가정이든지 그 가정의 행복의 원천이라고 할 수가 있었겠지요. 이 부부들 도대체 어떻게 사랑을 나누길래 이렇게 아이가 오는 것도 모르고 몰입을 해서 사랑을 나눌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여자들이 잠자리에서 꼭 바라는 것 몇 가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여자들도 의외로 입으로 애무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 입니다. 애무 중에요. 가장 좋은 애무가요. 부드럽게 강약을 조절할 수 있고요. 다정한 느낌이 들고 행복함이 더 배가 드는 애무가 바로 입으로 하는 애무입니다. 이런 말 있습니다. 역지사지라고 하지요. 그리고 대우 받고 싶은 대로 대우해라 이런 이야기 여러분들 다 들어서 아시잖아요. 남성분들 어떠세요. 아내가 입으로 애무해 주시면 기분 나쁘던가요.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요. 우리 여성들도 남편의 뜨거운 그리고 다정한 입으로 하는 애무 그거 받고 싫다 할 사람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끼지 마시고요. 아내 혹은 연인에게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따뜻한 입김이 묻어나는 입으로 하는 애무 열심히 해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성들은 부드러운 부드러운 잠자리를 원한다 입니다. 우리 야한 그 동영상 야한 영상을 보면은요. 막 거칠게 관계를 하고요. 또는 아주 길게 오래 하는 그런 영상들 꽤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거칠게 하는 그런 영상은요. 남성들한테 자극을 느끼라고 자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아주 막 거칠게 하면서 또 본인이 되게 센 것처럼 하기 위해서 길게 합니다. 그렇지만 여성분들은 그렇게 거친 걸 그리 좋아하지 않아요. 어쩌다가 가끔씩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거칠게 하는 거 뭐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가끔 그렇게 거칠게 하더라도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배려하는 마음이 주어진 상황에서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남성분들 간에 나는 이렇게 길게 할 수 있어. 나는 이렇게 막 끝도 없이 할 수 있어. 라는 것을 굉장히 자랑처럼 하시기도 한다고 하던데요. 그거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분들은 그렇게 길게 거칠게 하는 것보다는요. 부드럽게 그렇지만 그 안에 깊은 애정이 담긴 사랑스러운 관계를 원하는다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부드러운 언어로 사랑을 속삭이자 입니다. 아주 쉬우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게 우리나라 남성분.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은 표현을 잘하지만 우리 중년 이상의 연령대이신 분들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경상도 사나이들 뭐 이런다라고 하지요. 집에 딱 들어오면 밤 묵은 나 아는 자자. 이게 다라고들 경상도분들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나라 분들은 경상도분들만 아니고 우리 모든 남성분들이 대부분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요. 언어만큼 또 이 음성으로만큼 정말 좋은 애무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잠자리에서 사랑을 나누다가 남성분들이 속삭이는 그 언어야말로 여성분들에게 전율을 느끼게 해주는 따뜻한 표현입니다. 관계를 막 가지는데 아무 말도 없이 무뚝뚝하게 그냥 막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내분들은요. 내 배가 처졌나 내가 이제 매력이 없어졌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아직도 매력적이야 아직도 피부가 너무 좋고 아직도 가슴이 좋아 라고 좋은 그런 부분들을 말로 하나하나 표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음성만큼은 정말 훌륭한 애무 기법이다. 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네 번째 네 번째는요. 분위기를 로맨틱하게 연출하자 입니다. 우리가 몇십 년 같이 살다 보면 조금 시들해지고 그야말로 권택이라는 것도 오기도 하고 이럴 텐데요. 그럴 때 침실 분위기를 한번 분위기 있게 바꿔 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느 날 뭐 결혼기념일이라든가 무슨 특별한 날에 서로에게 좋은 선물을 한다 생각하시고요. 함께 손잡고 침구류 파는 곳을 가셔서요. 아주 좋은 침구류를 하나 구입해 보는 겁니다. 로맨틱한 분위기로 침실을 한번 바꿔 보시는 거 두 분이 사랑을 나눌 때 더 한층 업그레이드 된 사랑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요. 사랑의 절정은요. 사랑을 모두 끝내고 난 마지막 뒷부분입니다. 관계가 모두 끝났다고요? 후다닥 일어나서 샤워를 하러 간다거나 혹은 등을 획 돌아서 눕는다거나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기껏 열정적으로 나누었던 사랑에 어쩌면 약간의 상체기가 갈 수도 있습니다. 아내분들이 살짝 상처가 올 수도 있어요. 재미없었나? 에이 내가 별로였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지 마시고요. 꼭 안아 드리세요. 그리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시고요. 그러다가 사르르 잠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잠드는 순간 아내분들은 함께 나누었던 사랑에 더 깊은 만족감을 느끼고 더 행복해합니다. 진정한 부부 관계의 완성은요. 둘만의 행복한 시간을 나누었다 라는 거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다가 잠이 드는 거 이 순간을 여러분들 꼭 함께 하셔야 더 깊은 만족감과 행복이 이어지는 겁니다. 네, 오늘 여섯 가지 여러분들에게 여자가 정말로 잠자리에서 원하는 것들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뭐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 마을에 토를 다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시겠지만요. 어쨌든지 간에 보편적으로 이런 사랑을 나누면 행복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귀네 TV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